이 판검사들이 이 사람들도 여러분들 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번 총선의 세상을 뒤집는 겁니다 그거를 판사들이 아주 잘 아는 겁니다 판사들은 관찰자 입장이 아니고 잘못하면 자기 목이 떨어져 나갈 수 있거든요 이걸 굉장히 잘 봐야 됩니다 이번 총선은 그냥 세상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대통령실에 계신 분들은 안일하게 생각하실 수 있고 우리 윤 대통령께서도 안일하게 생각하실 수 아니겠습니까 안일하게 생각하니까 엑스포에 대표했는데 엑스포에 떨어졌어? 떨어졌어? 강석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표했는데 이길 줄 아는데 우리가 졌어? 이런 거 아닙니까 4월 10일 총선 우리가 이길 줄 아는데 또 대표해서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세상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중앙일보의 일면 톱 기사입니다 엎친 데 덮친 이재명 재판 담당 부장판사가 사표를 낸 겁니다 담당 부장판사가 왜 사표를 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겁이 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성진의 목을 메고 여러분들 법관 생활을 했을 것이고 본인이 이 한 건 때문에 자기 인생 후반전 이름 다 망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표 내고 그냥 전간예우 행사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겁이 나서 판결을 못하는 겁니다 왜 겁납니까? 권력이 바뀐다는 걸 이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권력이 이재명 선거법 판사 사표 총선 전 판결은 더 힘들어졌다 이 뉴스가 지금 조선일보의 일면 톱 기사입니다 여기에 친문 이성윤 출마 시사 윤사단 청산 최선봉 쓸 것 무조건 여러분들 이성윤 씨가 친륜 검사의 대표주자가 서울 인천 경기 어느 곳에 나오더라도 당선됩니다 왜? 모든 사전투표가 조작될 것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은 압승할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공천 자체가 뭐죠? 그냥 당선 여러분들 그냥 당선에 뭡니까? 보정수표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이성윤이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거를 조국이 왜 모르겠습니까? 바삭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딱 기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선거법 판사가 개인적인 사유가 있는갑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겁이 나는 겁니다 권력이 바뀐다는 걸 본인이 아는 겁니다 이재명 씨가 절대 뭐죠? 대장동이나 백형동 때문에 이런 선거법 때문에 감옥 안 간다는 걸 아는 겁니다 부장판사가 여러분들 뭐 법조계 밥을 한두 해 먹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중앙지법의 행사 34부가 강규태 부장판사가 그냥 사표를 낸 겁니다 그냥 연수가 작은 사람도 아니고 최상물리를 어느 등부터 다 알 거 아닙니까? 다음에 이재명이 처벌 안 된다 이야기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거다 그럼 내가 이재명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럼 내가 어떻게 되는 거지? 짐승이 아주 인간이면 다 생각할 거 아닙니까? 90% 넘는 사람들은 공병호 tv에 설문조사에서 이재명 씨가 당연히 감옥을 가야 된다면 그건 당이고 실제는 그렇게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세상이 망가진 겁니다 정의? 정의라는 건 강자의 이익인 거지 정의자 같은 건 없다 이야기죠 그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 건을 맡았던 부장판사가 지난 대선 당시 자신이 성남시장이던 대장동 개발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실을 몰랐다고 하는 등 이 건의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대장동이나 백경덕조는 복잡한 사건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단순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판사가 계속 끌다가 도저히 본인이 이제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냥 사표를 내려버린 겁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을 6개월 내 끝내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 사건은 기소된 지 16개월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이재명 씨의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판사들이 내가 볼 땐 나오기가 힘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뭐죠? 그냥 뭐 칼 사건 그다음에 병원 좀 입원해 있다가 그럼 곧 총선이지 않습니까? 총선 맞춰가지고 총선에 대승하게 되면 이재명 관련된 모든 사건은 다 정치사건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걸로 그렇게 딱 끝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겁이 난다는 겁니다 권력이 바뀔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행사 34부에서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을 심리하던 배석판사 두 명도 다음 달 인사이동 대상이다 모두 다 뭡니까? 그냥 술잔 돌리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계속 돌리는 겁니다 대장동 민간업자 관련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김상일 형사 1단독 부장판사도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도저히 내 혼자 감내를 못하겠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재명 씨 감옥 안 간다 이재명 씨 대통령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 도망가버린 겁니다 겁이 나고 무서운 겁니다 지금 나태성 씨 말씀한 것처럼 이게 너무 무서운 겁니다 이 사람들 다 생활이니까 생활이니까 옳은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나라가 법질서가 다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도권에서 출마하게 되면 민주당 인사들은 당선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왜? 그냥 쿡 찍어서 당선시켜줘서 쿡 찍어서 낙선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힘을 누가 갖고 있으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갖고 있는 겁니다 뭘 가지고 위조투표지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고 전산 프로그램에서 조작감녀가 투표수를 만들기 때문에 그냥 쿡 찍어서 뭐죠? 낙선 쿡 찍어서 당선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좀 돌아가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이성윤 씨가 그야말로 대표적인 친문검사였지 않습니까 앞으로 윤석열 사위비 정권을 끝장내고 윤석열 사단을 청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뭐 한동훈 씨가 꽃가마를 타고 다니지만 인생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앞선 자가 뒷선 자가 앞서고 인생은 돌고 도는 거죠 옳은 일은 아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성윤 씨는 수도권 어디 여러분들 여러분들 나오더라도 당선될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고향이 또 호남권이니까 호남권 나오면 어디든지 당선될 수 있고 상품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친문사단 척제를 위한 여러분들 최고봉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지금 이성윤 씨는 지금 이제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으로 그게 한직이지 않습니까 되게 유배되는 사람들인데 현재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재직 당시에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무마 의혹으로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치료하게 이름들 뭐죠 보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력이 바뀌게 되면 치료하게 이름도 보복을 하겠죠 윤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한동훈 씨도 마찬가지 우파들은 물렁해가지고 아무것도 손을 못 쓰지만 그 동네 사람들은 안 나라게 뭐죠 이름들 뭡니까 감빵 보내고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꺼진 불도 다시 보는 겁니다 이성윤 이름들 부활해가지고 다시 이름들 뭐죠 칼자를 지고 그렇게 날뛰는 것을 우리가 보겠죠 왜냐 아니 공방사님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이름들 집권하고 1년 6개월에 체류 안 돼가지고 대통령이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뭡니까 이렇게 선거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실제로 사전투표의 15.43%가 여러분들 나왔는데 22.96% 이런 뻥튀개가 7.49%를 뭐죠 위조투표제 37473표를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여러분 쑤셔 넣어가지고 선거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성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그 빠사기들이 그 사람들이 어쩌면 공병호 tv도 다 보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본인들의 입신 출세에 어마어마하게 도움되기 때문에 이재명 씨를 감방을 못 보냅니다 한국사회가 이 판사들 그만두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가 그 사람들이 비난할 수 없는 그 사람이 겁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 내린 겁니다 마치 여러분들 기업에 주식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베팅을 안 겁니다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겠구나 지금 사법부가 누구도 이 양반 감옥 못 보낸다 그러니까 그냥 줄 싸자 그럼 다음에 누가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당신도 그래도 그때 그냥 그만둬서 참 고맙다 이렇게 하지 그러나 이재명이 함께 이런 법리대로 그대로 여러분들 유죄를 내리게 되면 일가가 여러분들 그거 하겠습니까 완전히 여러분들 다음에 보복을 해 가지고 짝살해야 할 건데 나라의 기강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그거를 다 자초한 겁니다 대통령도 자초하시고 그 주변 사람들이 물렁물렁물렁물렁물렁물렁물렁물렁 이렇게 이런 다 당하는 겁니다 제가 일찍부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칼이라는 것은 쓰라고 있는 것이고 그 칼을 못 쓰면 다음에 그 칼이 칼날이 자기로 항한다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악소리밖에 지를 수 없는 거지 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이러면 선거를 다 만드는데 조작서브용 PC를 동원해 100표를 125표 200표를 250표 300표를 뭡니까 350표를 380표를 만드는데 그걸 어떻게 이길 겁니까 우리가 이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동훈 씨가 이야기하는 걸 보고 저 양반도 참 상황인식이 그렇구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를 만드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사전투표 득표수 이렇게 조작을 해 가지고 한쪽에서 빼앗아 한쪽에 넘겨주는데 이런 이런 그래프를 보고도 여러분들 이게 뭔지를 모르게 되면 대가리를 뭡니까 땅에다 쳐박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러면 표를 훔쳐 가지고 사전투표를 훔쳐 가지고 한쪽에 심어 주는데 이걸 내가 잘 모르겠다 한국 선거는 그냥 만들기 나름입니다 25% 조작하고 싶으면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고 25% 조작하고 싶으면 12.5%를 훔치면 되는 거고 35%를 조작하고 싶으면 17.5%를 훔치면 되는 겁니다 얼마를 훔치고 그만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심상정 씨가 유시민 작가가 심상정 씨를 2020년 4.15 총선 몇 달 전에 와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수뇌부가 지역구에서 최소 160석 최대 180석을 예상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25%를 조작할 건지 35%를 조작할 건지만 결정되게 되면 거기에 맞춰 조작값이 들어가게 되면 모든 데이터를 다 변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대통령도 다 알고 다 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배포한 3,508개의 투표관리관 인쇄도장을 사용하면 막 그냥 찍어내면 되는 겁니다 표를 그래 표를 막 찍어내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뭐죠 표를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한 것도 발견이 되고 이렇게 그냥 뭡니까 완전히 무자비하게 찍어 가지고 뭐죠 이렇게 쑤셔넣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표들을 다 섞은 상태가 뭐죠 개표소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거를 개암하는 겁니다 그거를 개암 그거를 개암하기 때문에 그냥 위조투표제를 전면 수개표로 하는 걸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국민들한테 뭐죠 큰일이나 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런 것을 다 세는 겁니다 이런 것을 그래서 제가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7.5%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조작을 하게 되면 전국에 329만 표를 쑤셔넣을 수 있고 유령사전투표자수 위조사전투표 329만 표입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214석까지 차지하는 겁니다 국힘당이 70석을 차지하는데 국힘당은 군소정당으로 전략을 하겠죠 한 50에서 한 80 90석 정도까지 이렇게 당 모의 주도식 그냥 줄 겁니다 왜 그런가 어차피 외국에 눈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당제가 돼야 되니까 그냥 다당제 뭐 그냥 거기서 당 모의 이름 받겠다고 다 그냥 뭡니까 쫓아다니겠죠 그 짓을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당 모의 먹겠다고 저렇게 줄줄줄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50석에서 한 70석 80석에서 넘겨주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가겠죠 3%만 조작하더라도 더불당이 여러분들 195석까지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호적인 비례대표가 여러분 합치게 되면 그냥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렇게 탄핵 및 개헌 저지선을 다 이렇게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3%를 조작하더라도 협조받은 195석이니까 몇 명만 더 포수로 하게 되면 다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